아 아 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왜 그런 며느리 왜 그런 며느리 필리핀 사셨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? 네 맞아요 거의 20대 초반까지니까 사춘기 시절을 다 보낸거죠 거기서 먼저 9 제가 다가올라 모든 것을 잊은 특히 혼자서 그리고 그리고 무엇을 도와서 무엇을 도와 도와서 그저에 너로가 그저에 내가 스탑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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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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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